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쿠십니다 오늘 제 유튜브가 10주년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예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2013년 9월 2일에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복귀하려고 슬슬 거시기 하던 때긴 한데 10년을 했네요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야 진짜 10년을 진짜 많이 했네요 이게 한 7,8년 한 줄 알았는데 10년인데 150만이모는 이거 많이 찍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이 10년을 했는데 어 아 근데 조회수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7억 5,100, 2만 1,191회 어 아 이게 뭔가 그전까지는 되게 자부심 있고 좋았는데 갑자기 10년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식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 유튜브를 10년 동안이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랜만에 우아쿠세 게임방송 댓글 q&a 를 하려고 해요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 댓글로 올려 주시구요 어 제가 q&a 를 우아쿠세 게임방송이 제가 제가 알기로는 q&a 를 구독자 3만인가 5만 때 언제 했더라 자 볼게요 어 q&a 를 아 50만 때 한번 했네요 50만 때 한번 하고 3만 때 한번 했습니다 예 예 우아쿠세 게임방송이 3만 구독자 돌파 감사기념 8년 전 자 그 다음에 4년 전에 50만 때 하고 150만 때 지금 이때부터 이때보다 지금 107만이 늘어난 지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예 q&a 한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 많은 질문을 평소에 이제 어 우아쿠세 게임방송에 궁금했던 점이나 뭐 여러가지 어 거시기 뭐 여러가지 할 말 댓글로 적어 주시면 은 하나 그지 궁금한 거에 좋아요 박아주시면 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아 유바